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핑크석기 입니다 자 오늘은 무한 무한 회전 스타디움 으로 한번 검증도 해보고 그 테스트 합격 어 아직까지는 작년 가을에 속에 명예 베이 명예 정당 이었어요 그 바로 페어링 그 페어링이 금지 되었어요 애들도 지역 대회에서 페어링을 못 써요 리볼브 아토믹 오르빗 까지 쓸 수 있어요 퍼펙트 피니스 랑 같이 쓰고 있어요 어 그리고 싱글 데스 사이저 다크 데스 사이저 맥시멈 가로다 마지막으로 으 음 베어링 베어링이 금지 되었습니다 한번 또한 또한 또한의 베 베이블레이드 배틀 으 깨죠 진짜 그거 소개 소개해 드렸죠 슈퍼킹 슈퍼킹 이라고 있음 슈퍼 하이페리온과 킹 헬리오스 를 있습니다 쌍둥이 베이입니다 한번 검증도 해보겠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4 먼저 첫번째 배틀 에 하이페리온과 레티엠 오 이렇게 방금 보셨나요 베어링이 분리가 안됐으니까 어 보세요 락이 좀 쬐끔 풀렸어요 한번 검증도 해보겠습니다 다시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베어링 조합 제로 디스크에다가 범프를 쓰고 있어요 한번 검증도 해보겠습니다 파이브랑 언던을 좋고 괜찮습니다 한번 검증도 해보겠습니다 발전되 발전되 스프링건 레티엠 오 이렇게 스프링건 레티엠이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다음 베이는 킹 헬리오스에다가 소개해드렸죠. 타워 쉘터 레귤루스에 들어있는 타워 드라이버입니다. 이 부합이 괜찮습니다. 타워 드라이버가 좋습니다. 이번에도 버스트 피니쉬로 성공했습니다. 킹 헬리오스 타워 2대0 이렇게 스핀 피니쉬 아니면 오버 피니쉬랑 버스트 피니쉬만 가능해요. 그거 날이 분리가 된다 안 된다에 슈팅을 했을 때 동시에 그 밖으로 나가면 다시 재경기 슈팅을 했을 때 베어링이 이기면 베이가 나가게 되었어요. 다시 재경기 다시 검증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과 우회전은 모두 체인지로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모두 체인지로 좌회전을 쓰겠습니다. 버스트 피니쉬 이번에도 연속 버스트로 이겼습니다. 라그나로크를 글라이드 라그나로크만 배틀을 하면 다시 원래 조합은 이시드 드라이버 존 리볼브까지 다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인은 글라이드 라그나로크 글라이드 라그나로크 버스트 피니쉬 버스트 피니쉬 플렉캠이 버스트 피니쉬로 이겼습니다. 배틀 투 배틀 투 또 이번에도 오버피니쉬 레퀴엘이 오버로 이겼습니다. 다시 원래 조합 파이페리온이 아 여기있다 다시 다시 뵈러가 슈퍼하이페리온 대 스프링헌 레키엠 슈퍼하이페리온 익시드 원 어택 슈퍼하이페리온 스프링헌 레키엠 제로비 비알 고! 오버플리시 성공 이번에도 오버피니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오버피니쉬에 성공했습니다 고! 슈퍼하이페리온 레키엠 2대 1대 1 슈퍼하이페리온 슈퍼하이페리온 오! 이래일 레키엠이 이래일 슈퍼하이페리온 슈퍼하이페리온 슛을 빨랐어요 재경기 다시 재경기 하겠습니다 슛을 빨랐어요 이번에도 렉티엠이 3대1 다음에는 킹 헬리오스 제트 앤 좋은 드라이버 다음에는 킹 헬리오스 제트 앤 좋은 드라이버 버스트 피니쉬 이번에도 버스트 피니쉬 헬리오스 2대0 밸런스 제트 스태미너 이번에도 렉티엠이 오버 피니쉬 2대1 이번에는 킹 헬리오스 버스트 피니쉬 2대1 이번에도 킹 헬리오스 버스트 피니쉬 2대1 킹 헬리오스 버스트 피니쉬 4대1 자 가운데에는 글라이드 라그나로크 에다가 호일 조합에 리볼브를 다시 다시 원래대로 했습니다 리볼브 대 베어링 좌회전 대 외전 배틀 좌회전 대 외전 배틀 슬픔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대1 이 버스트 피니쉬 3대2 반면에 보니 비트 피니쉬 3대2 시작!! 개경기 글라이드 라그나로크 2대0 글라이드 라그나로크 2대0 글라이드 라그나로크 2대0 글라이드 라그나로크 3대0 글라이드 라그나 gas 글리 라이드 라이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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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 피니스의 3대1로 승리 다음 베이는 언 퍼펙트 피니스 에이트 대시 프루프 업소브 스프링 피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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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퍼펙트 피니스 1대 0 3,4,1 오션 오버 피니스 오버 피니스 1대 1 오버 피니스 1대 2 오! 오버 피니스 레퀴엘 2대1 자, 라라야 senate 오! 죄장기 레퀴엘 2대1 3, 4, 1, 4, shoot 스푼 피니쉬 스푼 피니쉬 스푼 피니쉬 스푼 피니쉬 된다 소스 빨랐어요 스푼 피니쉬 스푼 피니쉬 스푼 피니쉬 마ubarak 어! 언 퍼펙트 피니스 스핀 피니쉬 3대 2로 승리 언 퍼펙트 피니스 프로폴을 이겼습니다. 그 가운데는 얼보이 주스 피니스 스핀 피니쉬 1대2로 승리 피니스 파슬리 바삭바삭 사이에 구워주기 마늘 바삭바삭 2대4 3 2 1 3,2,1,2 오 버스트! 버스트 피니쉬 4대2로 얼브이지스 승 자 다음 배이는 버스트 피니쉬 버스트 피니쉬 더불어 프루프 이스탠드 플러스 3,2,1 버스트 피니쉬 버스트 피니쉬 버스트 피니쉬 버스트 피니쉬 버스트 피니쉬 버스트押し 버스트 kazoo 버스트 피니쉬 남เพ mujer 바스트 받 Kazoo 1 ывают 엔색 스피인 피니쉬 퍼펙트 피니스에다가 빨간색 프루프를 장착했습니다. 스피인 피니쉬 퍼펙트 피니스 1대0 빨간 프루프 스피인 피니티 왼거리 스피인 피니쉬 퍼펙트 피니티 스피인 피니티 스팸 피니쉬 2 대 0 스팸 피니쉬 3 대 0 스팸 피니쉬 3 대 0 스팸 피니쉬 3 대 0 오버피니시 케르베우스 혜자두 케르베우스 1대0 오버피니시 1대1 오버피니시 2대1 오버피니시 2대1 오버피니시 2대1 오버피니시 1 anno 3, 2, 1, 슛! 어! 오버프리쉬! 2배 1 어! 헤자드케르베우스 3대1 자 다음에는 베드하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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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셨 getan 베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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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엠이 1점 하드스냐 렛츠엠이냐 스피 피니쉬 렛츠엠 2대0 스피 피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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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1, 고, 슈트! 다시 재경기 모두 체인지 3, 4, 1, 고, 슈트! 다시 재경기 2, 1, 고, 슈트! 다시 재경기 3, 고, 슈트! 2, 고, 슈트! 3, 고, 슈트! 3, 고, 슈트! 3, 고, 슈트! 4, 고, 슈트! 4, 고, 슈트! 4, 고, 슈트! 베어링 퍼스트 피니쉬 위닝 발키리 2 대 0 소금 파는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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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봉시 오 이번엔 퍼스트 피니시 위닝 발키리 12 디스크는 프레임을 끼고 하기 다음 베이는 제트 아킬레스 다시 이 스탠드 바꾸고 3,2,1 고 슛 오버 피니시 스프링은 레키리 일대영 계속 슛을 빨랐어요 스프링 피니시 2대영 스프링 피니시 3대영 파울드 엠파로 프로네오스 으어 엠포로포로네우스 스피인 피니쉬 1대0 독특ive 통은 스피인 피니쉬 1대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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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버스트 피니시. 블러비 롱기노스 2대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버스트 피니시 2대1 승. 이번에는 버스트 피니시 2대2. 버스트 피니시 2대2 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스트 피니시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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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버스트 피니쉬 2대1 오 이번엔 연속 버스트 4대1 가이스트 파부닐 프루프 3개 다 프루프입니다 프루프 대 베어링 오! 버스트 피니쉬 가이스트 파부닐 2대0 프루프 대 베어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번 두번째는 레어베이 에어나이트 화이트 버전 이거는 1번은 블루. 3, 2, 1, shoot! 3, 2, 1, shoot! 3, 2, 1, shoot! 이번에는 에어나이트 스팸 피니시 1대 0. 3, 2, 1, shoot! 3, 2, shoot! 에어나이트 스팸 피니시 2대 0. 4, 2, 1, shoot! 3, 2, 1, shoot! 과연 에어나이트 스팸 피니시 3대 1로 승리! 3, 2, shoot! 3, 2, shoot! 4, 2, shoot! 4, 2, shoot! 4, 2, shoot! 4, 2, shoo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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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hoot! 오늘 배틀은 시즌 5 베이랑 시즌 3 베이랑 스프리건 레키엠 까지 배틀을 했습니다. 시즌 5 베이 기본 조합 소개해 드렸죠. 아이언 슈퍼 하이페리온 에다가 아이언 드라이버를 장착하고 킹 헬리오스 에다가 타워 마지막으로 글라이드 라그나로크의 기본 조합 프리겔 까지 배틀을 했습니다. 초젝트 시즌 3 베이 이름 위닝 발키리 12 대거 볼카닉 제트 아킬레스 11 언더 이스탠드 엠퍼러 포로네우스 제로 글레이브 야드 크래쉬 라그나로크 일레븐 리치 웨지 블러디 롱기노스 써팅 크로스 졸트 힐 살라멘다 12 메테오 오퍼레이트 가이스트 파보닉 8 대시 프로포 엑소브 첫 레어베이 파랑색 버전 에어나이트 12 이스펜드 이터널 언 퍼펙트 피니스 8 대시 프로포 엑소브 얼브이지스 7 턴 킥 대시 퍼펙트 퍼펙트 피니스 더불어 프로포프 이스탠드 플러스 해자드 캐러베우스 4 머지 대시 마지막으로 데드 하데스 8 대시 이스펜드 블루 대시 입니다. 그리고 슈퍼 하이페리온 슈퍼 하이페리온 슈퍼 하이페리온 이스드 원 어택 킹 헬리오스 존 원 밸런스 글라이드 라그나 로크 호일 리볼브 원 스테미너 입니다. 작년 명예회의 금지 드라이버 페어링이 금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누르시고 알람 설정도 받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내일은 손베이 내일은 내일은 옛 이거들아 실례합니다. 내일 내일 배틀 내일은 맥시멈 내일은 내일의 배틀 맥시멈 가로라 세븐 볼펙스 젝타 메탈가칩 내일 베이블레이드 팽이배틀 맥시멈 가로라를 배틀해 보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배틀 영상 보세요.